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자 하나 그지 하나 가는 방향 쪽으로 둘 짚었지 그지 그지 반대방향 쪽으로 셋 같이 그지 여기서 빠져나갈 때 어떻게 여기서 가속을 붙여야 돼 천천히 가야 돼 그지 여기서 가속을 빠르게 붙여가서 주직대를 찍으라고 푹턴 해서 푹턴 해서 푹턴 해서 푹턴 푹턴 자 여기서 발바닥으로 발바닥 당겨내는 거는 푹턴 알겠니 내가 여기서 당겨내는 거는 푹턴 알겠지 오케이 자 크림 푸턴 왜 크림 푸턴이야 그지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할 수 있겠지 그지 네